한 남자가 미시건주 중고물품 가게에서 구입한 소파방석에서 4만 3천 달러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. 하워드 커비는 지난 12월 단골 가게에서 소파를 구매했습니다. 그런데 몇 주 동안 소파를 사용하면서 무언가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이에 커비의 딸이 소파방석을 열어보기로 결심했고 방석 안에서는 총 4만 3천 170달러가 발견되었습니다. 커비는 소파를 기증한 원주인 할아버지를 찾았으나 이미 돌아가셔 그분의 손녀를 찾아 돈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.